얘들아 안녕 태경이랑 존이야. 아 오늘은 저기 누구지? 누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? 기억이 안나. 잠깐만 기다려봐. 찾아볼게. 현석 김. 김현석씨가 신용재 버전 정유정도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 정유정이 뭐해. 나 모르는 노래인데 대체 어떤 노래인가. 신용재. 신용재의 눈코입을 저번에 한번 했지. 그래서 원곡이 패닉 노래야? 아 이거 그거구나. 복면가왕에서 했던거? 복면가왕 아직도 해? 어? 아닌데? 2017년 건데? 양철 로봇? 음 뭔지 모르겠다. 아무튼 해볼까? 음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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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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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인 이제 F샵 마이너의 나인 그 다음에 F6 같아 맞을거야 아마 맞아 이거야 F6 그 다음에 A9 G샵에 E9 어 그래서 이거 F샵 같은데 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어 버스 창가에 어 빰 요거야 어 F6 인트로랑 똑같네 어 E 베이스의 A 어차지도 못한지 우 못한 어쩌지도 못한지 우 우 우 이 노래는? 못하지 이거? 난 그저 난 그저 난 그저 아 내가 왜 라인을 카피하고 있어 어 루트만 카피하면 되는데 난 그저 멍할 뿐이야 아 G3 멍할 뿐이야 세컨드 아 뭐냐 모델인터체인지 그지? 왜냐면 이건 지금 A키에는 G가 없어 그랬는데 이게 B7인거지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는거야? 어 A키에서 키 전쪽 이거 아니야? 어 어 어 G베이스에 아 B베이스에 G 나이냐? G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음 요 에프 마이너 나이냐? 근데 어 베이스는 A 플랫 까 두루두루두루룩 두루두루두루룩 두루두루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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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두루루루룩 요거 요거 쥐베이스에서 C 페달 오래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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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스포 서스포 내려야지 요런 분위기야 그래도 그러면 A마이너로 가나? 저 멀리 가 D로 가네? Dmaj7 그럼 또 전조된건데 저 멀리 저 멀리 어... 다시 A키로 전조됐네 C샵에 A B마이너세븐 F샵 F샵에 F샵에 A 왜 이렇게 부르는거야 노래를? 담백하게 불러야지 이렇게 그댈 봤을때 그댈 봤을때 이것도 모델 인터체인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척 하면서 CK로 다시 갈 것 같아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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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봐 C 나는 아무가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전쪽을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해 그댈 안고서 그냥난 눈물만 흘러 그냥 뭐만 흘러냐? 가사가 뭐예요? 안 들려? 어 F인데 왼손은 A야? 그러니까 자리바꿈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왜 이렇게 노래를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아 다시 A 키 이거 G 샵에 E 그 다음에 F 샵에 D F F6 F6 어 잠깐만 그니까 이건데 F6 A6 베이스는 E야? 안 들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사도 D 메이저 세븐 F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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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7 F7 F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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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도 못하고 그대랑 고소 그대랑 고소 야 높이 올라가네 얘가 그냥 눈물만 흘러 그냥 눈물만 흘러 흘러 자꾸 눈물 자꾸 눈물 눈물이 흘러 야 높아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이 있을 수만이 있을 수만이 다면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애플 오 그대여 오 그대여 오 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 아 주베이 세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 그대랑 고소 오 오 오 오 또 잘 좋아하네 얘 진짜 반키 올라가 아 한키 올라가는거야? 요번에 그럼 그럼 D키로 올라가는거네 이게 5도를 쳤으니까 오 오 오 이거 뭐야 페이크야 예 A의 줄 permitir 오 some 이 키는 맞어 다시 G 사도 오 이게 이런 식으로 갈려나 사도 그대 그 다음에 요거 나는 D 베이스에 A A 베이스에 D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눈물이 어 spring 갓관리 난리 오 눈물이 로 아 로 로 어 목아퍼 나 이거 부르니까 지민이 빠지면 힘들어 지금 G 베이스 F 샵 이렇게 되고 2도 2도 마이너스 세븐 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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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지르기만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지르는 노래 싫어해 목을 아 목 아파 죽겠네 오 내가 해 줘요 사도 오 그대 오 그대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오 그대여서 고마워 아 여기 아직 안들었지 뭐 그냥 뭐 뭐 이런 곡이야 아 이거 힘드네 노래를 얘는 이렇게 질르기만 해 피곤하게 나는 그래서 이런 질르는 R&B는 내가 부르는 거 빼고는 별로 안 좋아 내가 부르는 건 괜찮아 뭐 아 이런 거 목 아파 목 아픈 거는 좀 별로야 암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피를 해봤는데 뭐 쉽네 이거 되게 뻔한 가요야 김현석씨 한번 카피를 해 보도록 하고 노래 많이 불렀더니 나 이제 머리가 아프다 얘들아 안녕